다음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게 품종 3가지. 진돗개는 충성심, 지능, 사냥 기술로 유명한 중간 크기의 개입니다. 한국의 굽보이고 애국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포메라니아는 털이 푹신한 것과 친근한 성격으로 유명한 작은 개입니다. 한국에서 종종 애완견으로 길러집니다. 시추는 길고 부드러운 털과 친근한 성격으로 유명한 작은 개입니다. 한국에서 종종 애완견으로 길러집니다. 품종마다 특성과 욕구가 다르고 자신의 생활습관과 성격생활 여건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 적용된 동반자를 얻을 수 있도록 평판이 좋은 사육자나 구조단체로부터 유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